안녕하세요. 킨델타임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. 자 오늘은요. 랄드 스네이크 일명 방울뱀이죠. 방울뱀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. 네, 절대 만지면 안되겠죠? 자 방울뱀에 대해서 하나씩 읽어볼까요? 방울뱀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영어로는 랄드 스네이크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랄드 스네이크은요. 말 그대로 우리도 약간 뭔가 딸끈한 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방울뱀이라고 붙이지 않았겠습니까?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A snake that makes rattling noises. 자 랄드 링 하는 소리를 내는 뱀이다 라고 해서 랄드 스네이크 이렇게 붙인 것이죠. 자 이끌한 거리는 소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. They live in hot and dry areas. 자 이 방울뱀들은요. 덥고 건조한 지역. 예를 들면 desert. 사막과 같은 지역에 삽니다. 자 그런데 방울뱀은 이 소리 어디서 나는 걸까요? 꼬리의 끝에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. special part. 바로 그것이 It shakes and rattles when the snake moves. 자 그런데 그 부분이 흔들고 소리를 잘그랑거리게 됩니다. 뭡니까? 왜 언제요? 뱀이 움직일 때 말이죠. The sound warns other animals to stay away. 자 일종의 경고음이 되겠죠. 그래서 그 소리는 경고를 합니다. 다른 동물들에게 가까이 오지마 떨어져 있어 stay away 하는 소리로 내는 것입니다. 자 방울뱀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을 묵니다. 자 우리가 이렇게 앙 무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to bite 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절대 만지려고 하거나 가까이 가면 안 되겠죠. Remember do not touch them. 꼭 기억하세요. 방울뱀을 만지면 안 돼요. 라고 했습니다. 자 우리가 만지다 라는 거에다가 하지 마세요. 라고 부정적으로 명령을 낼 때 do not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. 자 방금 봤던 이 문장을 퀴즈로 내봤는데요. 방울뱀을 만지면 안 돼요. 만지지 말아요. 만지지 마세요. 할 때 영어로는 앞에 무엇을 붙일까요? 만져라 라는 touch 앞에다가 do no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do not touch them. 자 do not은 줄이면 don't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so don't touch them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뭐 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 don't or do not 한 다음에 우리가 그 한다는 동사를 넣어주면 되겠죠. 예를 들면 우리가 창문을 열지 마세요. do not open the window. 혹은 뭐 그거 마시지 마세요. don't drink that.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하지 마세요 할 때 앞에 do not or don't 를 붙인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.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. I'll see you next time. bye bye.